조금 전에 우리 차은우씨가 이제 최연소 사제 그쵸? 예 이번 그 아일랜드에서 그런 역할을 파티칸에서 예 구만사제 역할을 맡으셨는데 또 연말이고 오늘 제작발표 했잖아요 그 성우라고 하면 돼요? 아직도 외롭고 계시죠?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기억하고 계시죠? 분우씨 이제 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여서 하죠 이게 저에게 즐거운 행복한 말되세요 네 김동연과 프리스 필리엘 스피링 투싼 아멘 아 정말 은혜로운 게 저희 오늘 제작발표회를 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년일 받으시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한돈으로 잘 볼 수 있어요 이거 잘 안돼요 상의자 아래쪽으로 멋지게 돼 그리고 왼쪽으로 기억해낼게 당신이 기다리는 박수 이따가